안녕하세요. 마음으로 총지사 유종원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스탠리홀의 Youth, 두 분 세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. Constitute Fundamental Education입니다. 먼저 컴퓨터가 들려주는 원어민 음성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, 컴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. 뭐냐면 스토리즈, 이야기들, 그리고 네이출, 과연.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, 바이가 있습니다. 또 꾸며주네요. By these informal methods. 이런 informal, informal은 공식적인, informal은 비공식적이니까 비공식적인 methods, 방법들에 의해서. 방법들인데 또 어떤 방법이냐. Of the home, 가정, and the environment, 환경. 가정과 주변 환경의 이런 비공식적인 방법들에 의해서. Constitute, 구성합니다. 다 모를 Fundamental Education, 기초적인 교육을 구성합니다. 원어민 음성 들어보고 다시 해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정과 환경에 대한 이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. 이 두 가지 기본 요소인 이야기와 자연이 기초 교육을 구성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